원만한 마음을 둥근 마음 그릅니다. 여기에다가요. 네모를 그려놓고 심장을 그려놓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칼학자예요. 이 아자가 뭘 의미하냐면 옛날 글자가 이래요. 그냥 네모예요. 네모. 우리말로 한번 보죠. 이해 잘 되시나요? 네모난 마음을 뭐라고 할까요? 우리말로. 모진 마음, 모난 마음 같은 말이에요. 모지다가요. 네모났다. 뭐가 났다는 뜻도 있고 사전에 찾아보신 모지다가 네모났다는 뜻도 있고 또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 이렇게 뿌리나 있으면 성격이 원만하지 못하다. 모진 마음 하면 다 들어있어요. 모진 마음이 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아칼학자를 어떻게 훈을 해놨냐면 예전 천자문 같은 경우에 모질악 이랬습니다. 모질악. 그럼 이게 반대예요. 반대가 둥근 마음. 지금 보살이 자리이타하겠다 그러면 자기부터 둥근 마음으로 살면서 남들 둥글둥글해지게 도와주는 거예요. 별 수 없습니다. 남들이 지금 뭐나 있어도 육바람일에 어긋난 게 뭐난 거예요. 육바람일에 어긋나게 되죠. 탐진치에 빠지면 육바람일이 다 어그러지니까 뭐가 나요. 둥글지 보다고. 그럼 그 사람하고 누군가 접촉하면 상처를 입죠. 모난 사람하고 만나면 상처를 입죠. 대화도 안 되죠. 지혜가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죠. 사물을 왜곡되게 보니까 대화도 안 되죠. 자기만 맞다고 하니까 남의 입장도 배려 안 해주죠. 자기만의 정의를 부르짖죠. 진실도 인정 안 하죠. 팩트 인정 안 하죠. 나태하죠.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죠. 근데 너무 빠지다 보면 어디까지 빠져요? 탐진치에 깊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어떤 대상에 깊이 빠지다 보면 양심을 넘어가는 선까지 빠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방금 말씀드린 모진 마음이 돼요. 뭐가 나가지고 남의 입장도 배려 안 하고 진실도 인정 안 하고 남한테 죄짓고도 뻔뻔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의감이 없다는 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고 보시의 마음이 없다는 거는 사랑의 측은의 마음이 없다는 거 남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진실은 절대 인정 안 하고 나한테 불리한 건 수용 안 하고 나태하고 정신은 흐리멍텅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정신 안 차리고 살고 개념 없고 반약 없다는 건 개념이 없어요. 사물을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게 흐리멍텅합니다. 선악이 어딨어? 옳고 그른 게 어딨어?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고 불리하면 악이지. 이런 태도로 삽니다.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왜 최고의 삶의 코드인지 아시겠죠? 코드라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본질인지 아시겠죠? 여지 없어요. 이거 지키냐 어기냐예요. 인생은. 이거 지키면 육바람을 지키면 둥근 마음 돼서 선의 업을 짓게 되고요. 어기면 여지 없이 자기가 아무리 오른편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여지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